한국프로야구사장 장성호의 통산 2,100번지 않다 오늘 경기에서 기록합니다 초구 바운드가 튑니다 3루수 잡아서 1루 늦었고 1루 1루에서 세입입니다 1루에서 세입 3루 주자 장성호는 홈을 밟았습니다 한 점을 따라가는 케이트 위즈 타석연의 4번 타자 김상현 초구 파격 좌중간 뻗어갑니다 이 타구 멀리 갑니다 탑장 넘어갑니다 김상현의 3점 홈런 이제 스코어는 9대8 점수 차는 한 점 찹니다 왼쪽 타구를 쭉쭉 뻗어갑니다 좌중 앞에 떨어뜨립니다 낮은 공대입니다 1,2급대는 안다 정말 공 하나의 승부가 왔다갔다 하는 순간입니다 3루 오른쪽 무중간에 떨어뜨립니다 그대로 패스까지 흘러갑니다 공점 주자가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심오준의 독점적 채탈 이제 스코어는 2대고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투아웃 주자는 말루 타석연은 1번 타자 오정복 초구는 지켜봤습니다 2구 2구 3구 3구 바깥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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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 하나의 승부 멈춰 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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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밀어내기 볼랜 오늘 경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2구 3구 5구 4구 5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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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이동 5구 6구 요 8구